우리 민족이 떨쳐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. 그날이 오면 전보를 지겠다. 암호는 요코하마다. 이제 맹세하자. 맹세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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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의 시절. 패망한 조국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네 사람. 대한독립 만세! 대한독립 만세! 대한독립 만세! 우태!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? 무엇이 조선 청년의 길인가? 홍사익과 이영준은 어찌 됐나? 둘 다 곧 올 겁니다. 대한독립 만세! 라이넨 리쿠군 대학군은 시간 코어샤니 스위센시 유옷도 오모테이로. 하이! 대한독립 만세! 백색 인종이 전 세계를 점령한 이 때 동양 삼국의 형제는 하나가 되어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. 신의와 배신, 투쟁과 타협, 이들 앞에 펼쳐질 운명의 길. 결혜의 자존심이 될 것인가? 민족의 편절자로 남을 것인가?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했을까?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갈림이 인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. 한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